나의 지원서에 원장 신부님의 상세한 내신서를 첨부해서 일본 나가사키에 있는 성모기사회라는 방지거수도원의 지원서를 보낸 지 10일 만에 즉시 오라는 전보를 받고 생전 처음으로 바다 건너 외국당을 딛게 되었다. 아직 인사를 하러 간 나의 손은 신부님은 꼭 쥐셨다. 너는 내가 신부될 때 밟은 길을 그대로 걸어가는구나. 신부되기란 참으로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이다. 앞으로 너는 더 많은 고통의 길을 걸어야 한다. 아직도 너의 갈 길은 멀기만 하다. 어떠한 고통이 있더라도 너는 꼭 신부가 되거라. 나의 손을 놓으실 줄 모르시는 신부님과 작별하고 신학교에 가서 성 신부님과 교장 신부님께 인사를 했다. 두 분 똑같이 착하고 거룩하고 열심히 신부가 되라는 부탁 말씀을 하셨다. 나하고 장난치던 학생들은 일본으로 떠나는 날을 부러워하는 눈치였다. 어머님은 외국으로 간다는 말을 들으시고 몇 날 며칠을 우셨고 죽어도 다시는 집에 못 돌아온다는 아버님의 말씀을 들으시고는 내게 사정도 하시고 달래기도 하시며 때로는 위협도 하셨다. 이번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못 보내시겠다고 벼르시기만 하시는 어머니를 떼어놓고 몰래 도망쳐 일본으로 건너갔다. 수도원에 도착하니 눈코입만 내놓고 모두 수염이고 아래 수염은 배 아래까지 탐스럽게 늘어진 신부님이 계셨다. 인사를 드리니 유창한 라틴말로 너 그 여자 진심으로 용서하고 왔어? 하셨다. 그런 첫 말씀에 놀라면서 속으로 그 원수 같은 여자가 여기까지 따라올 게 뭐람. 용서해 주었는데도 이렇게 가는 곳마다 나를 괴롭힐 게 뭔가 하는 생각이 들어 얼굴이 확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네 하고 대답했다. 잘했어요. 남을 진심으로 용서하기는 어려워도 용서해 주면 즐거움을 느끼고 그런 사람을 하느님께서는 특히 사랑하시고 그가 잘못하더라도 항상 너그럽게 용서하신다. 첫 혼화가 내 맘에 꼭 들었다. 이분이 후에 성인이 되신 막시밀리안 콜베 신부님이시다. 이분한테 영적 지도를 받으며 2년간 철학을 배웠다. 저녁에 식당에 들어가니 일본이 아니고 서양에 온 기분이었다. 동양 사람은 나한 사람이고 60명이 전부 폴란드 사람들이었다. 나는 일본이 아닌 폴란드에서 그들과 생활을 하게 된 셈이다. 3개월이 지난 후 날마다 들은 덕분에 폴란드 말을 유창하게 무슨 말이든지 다 할 수 있게 되었다. 다음에 이것이 내게 화근이 될 줄은 미처 몰랐다. 콜베 신부님께 철학과 그분의 정신과 그분의 신심을 배우기에 나는 여념이 없었다. 그분은 많은 말을 하지 않았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나의 심금을 울렸고 행동 하나하나가 나에게 감명 깊은 인상을 주었다. 나는 그분의 모든 점에 반하고 말았다. 그 신부님과 지내는 하루하루는 너무나 행복했다. 나는 그때부터 거룩함과 착함을 찾기에 정신이 없었고 신부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내게 관심거리가 되지를 못했다. 그때 그 신부님한테 받은 모든 것이 파란 곡절 많았던 나의 사제생활의 밑거름이 된 것을 지금해야 깨닫는다. 형이 상학을 가르치실 때 신비신학 혹은 마리아신학 문제를 끌어들여 강의를 하셨고 깊이 파고드는 나를 귀엽게 생각하시고 때로는 감탄도 하셨다. 그 신부님은 폴란드 말을 유창하게 하는 나를 자랑삼아 어디를 가나 꼭 데리고 다니셨다. 물론 당신의 일본말이 아주 서투른 탓으로 통역삼아 데리고 다니시기도 했다. 하루는 신부님이 단골로 다니시는 큰 상점에 들어갔다. 신부님은 물건을 흥정하시다 주인에게 이 사람이 조선 사람인데 폴란드 말을 잘한다고 자랑을 하셨다. 주인은 깜짝 놀라며 얘들아 이리 나오너라 우리 조선 사람 왔다 하며 조선말로 소리를 질렀다. 나는 그 집이 조선 사람 집인 줄은 전혀 몰랐다. 조금 있더니 온 집안 식구들이 때를 지어 몰려나오며 어디 어디 하고 소리를 질렀다. 그들은 우리 신부님께 인사도 안 하고 나만 바라보았고 안주인은 달려와 당신이 정말 조선 사람이요? 하며 나의 손을 잡고 어쩔 줄을 몰라 했다. 외국에서 동포를 만나는 놀라움과 기쁨을 처음으로 맛보았다. 그 집은 교우의 집이기도 했다. 그 후부터는 그 집 사람들은 자기들이 외로운 것 같이 나도 타국에서 더구나 서양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외로울 것이라고 대단한 동정을 해주었으며 신부님과 나를 자주 집에 초대했다. 또한 신부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발벗고 나서서 재력을 아끼지 않았다. 수도원에서 일본 신부를 만든다는 취지로 신학교를 짓는다 할 때도 그분이 단독으로 그것을 지었다. 온 집안 식구가 열심으로 수도원 성당에 날마다 미사참례를 나왔다. 수도원에서도 그 집 사람들이 면회 왔다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만나게 해주셨다. 하루는 성당에서 그 신부님과 통경으로 경본을 보고 나오는데 내 사물함에 미치꼬라고 쓴 편지가 한 장이 있었다. 나는 집어들고 이것이 웬 편지인가 하며 신부님께 드렸고 신부님은 받아 드시고 당신 방으로 나를 데리고 들어가셔서 읽게 하셨다. 뜯어보니 천만 뜻밖에도 내게 온 편지였고 나는 그대로 통역해서 읽었다. 나를 잊을 수가 없고 꼭 결혼해야겠다는 것이다. 신부님은 다 듣고 계시더니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보셨다. 이 편지의 주인공은 바로 그 조선 사람 집 큰딸이었다. 나는 웃으며 신부님 나는 왜 이렇게 가는 곳마다 여자들이 못살게 구는지 모르겠어요 하며 얼굴을 붉혔다. 안심해요 걱정 말아요 하시며 나의 등을 두들겨주셨다. 그 후부터는 그 집에 가기가 무서웠고 그 집 사람들이 찾아와도 핑계를 대고 만나지 않았다. 그랬더니 그 미지코라는 딸은 점점 열을 올렸고 사흘이 멀다 하고 편지를 속달로 보내고 배달 증명까지 요구하였다. 나는 받을 때마다 신부님께 번역을 해드렸다. 철학 2년 코스가 끝날 무렵 큰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다. 그 집 주인이 신부님과 나를 찾아와 미지코가 죽겠다고 발광을 하니 어떡하면 좋으냐고 한탄을 했다. 죽는다는 말을 통역해드리는데 내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신부님은 한참 말없이 눈을 지그시 감고 계시다가 조용한 음성으로 말씀하셨다. 안됩니다. 이 사람은 장차 신부될 사람입니다. 딸을 잘 타이르시오. 열심히 한 사람이니까 양해할 것이오했다. 그 후부터는 그 집 사람이 오기만 하면 불길한 소식을 전하고 갔다. 나는 들은 대로 신부님께 꼬박꼬박 말씀드렸다. 그렇게도 예쁘고 귀엽던 사람이 멀리서만 봐도 마귀처럼 보였다. 나는 신부님이 그 집에 볼 일이 있어 가셔도 전혀 따라가지 않았다. 거기에다 또 다른 문제가 겹쳤다. 일본인 신학생 지원자와 수도 지원자가 몰려들었다. 신부님의 혼화나 무슨 일이 있으면 그들에게 내가 통역을 했다. 그러나 그들은 내가 조선 사람인 것을 알고서는 이상한 태도를 취했으며 자기들의 의사가 나를 통해 신부님과 원장 신부님께 전달되는 것에 항상 불만을 품었다. 그 이유는 자기들의 잘못을 내가 고자질한다는 것이었고 자기들의 의사와 요구를 그대로 통역해주지 않기 때문에 웃어른들에게 충분히 반영이 안 된다는 것이었다. 한편 신부님들은 언어 소통 때문에 내가 아니고는 학교와 수도원의 운영에 약심한 곤란을 느꼈으므로 무슨 일이든 나를 앞장세웠다. 나는 일본 사람들과 폴란드 사람들 틈바구니에 끼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딱 한 신세가 됐다. 이렇게 곤란한 입장에서 정신적인 고통을 남모르게 당해도 신학교나 수도원에서는 그런 고통을 내색도 하지 않았고 일본인들에게 접근하려고 노력했으나 그들의 오해와 시기는 날로 심해갔다. 내게 가장 심각한 문제요, 걱정은 저들이 나로 인한 오해 때문에 성소를 버리고 나가면 어떻게 하나 하는 것이었고 그 때문에 괴로웠다. 나는 이 괴로운 생활 중에도 신부님의 행동 하나하나에 탐복하며 나의 영혼의 보아를 행여나 놓칠세라 차곡차곡 모으고 쌓아가는데 게으르지 않았다. 괴로울 때도 그분을 대면하면 모든 고통을 잇는 습성이 어느덧 내게 생긴 것을 깨달았다. 그분은 내게 물어보지도 않으시고 요새 무척 괴롭지? 사람이 하느님께로 향해 걸어갈 때는 누구나 그런 고통의 길을 걸어야 해요. 그 고통의 길이 아니고는 인간은 하느님의 참된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진정으로 하느님을 사랑할 수도 없어요 하며 나를 위로해 주셨다. 바라보시는 신부님의 얼굴은 자애롭기만 했고 거룩하게만 보였으며 저분도 이런 고통의 길을 걸어오신 분이구나 할 때 나의 고통은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다. 한편 놀란 것은 신부님께 이런 방구도 하지 않았는데 나의 심중의 고통을 다 알고 계셨다는 것이다. 2년 반 동안 그분한테 영적 지도를 받고 철학을 공부하면서 놀라운 기적을 본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하루는 이 신부님이 응접실에 가자고 하시기에 따라 들어갔더니 뜻밖에도 미찌코의 부모가 기다리고 있었다. 미찌코 아버지가 침통한 표정으로 나를 보았다. 학생 탓은 전혀 아니오. 그러나 학생 때문에 내 딸은 폐인이 됐소. 나도 처음에는 책망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때리기도 했소. 이제는 그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고 딸만 폐인이 됐소. 딸을 구하고 살리는 열쇠는 학생이 가지고 있소. 나는 재산이 남부럽지 않게 많소. 그러나 학생이 알다시피 아들이 없고 딸만 다섯이오. 큰딸 미찌코는 다 컸소. 일본 놈에게 출가를 시킬 수도 없고 고국을 떠난 지 너무도 오래서 친척도 아는 사람도 없으니 고국에서 신랑감을 구해올 수도 없고 아무에게 내줄 수도 없는 딱한 사정이오. 사제의 길을 밟지 않아도 구령할 수 있으니 내 딸을 살려주시오. 내가 육십 고개를 넘었으니 내 상속자가 되고 나의 집을 맡아주시오. 나는 하나도 빼놓지 않고 그대로 신부님께 통역을 해드렸다. 신부님은 눈을 지그시 감고 앉아계시는데 이번에는 미찌코 어머니가 입을 열었다. 그녀는 울며 불며 내게 매달리는 심정으로 애원했다. 학생이 구원 못 받으면 내 딸 다섯이 다 죽더라도 어찌 학생의 구령을 맞고 내 딸을 구해달라고 하겠소. 부부 생활을 해도 구령하는 것이니 제발 내 딸을 살려주시오.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하느님을 어찌 사랑할 수가 있겠소. 애원과 위협을 섞은 시선으로 두 눈에 눈물이 글썽한 채 쳐다보았다. 나는 또 그대로 신부님께 통역을 해드렸다. 그래요. 부인의 말이 옳아요. 사람은 보고 만짐으로 사람을 사랑해요. 하느님을 볼 수도 만질 수도 없어요. 그러기에 만지고 보아서는 하느님을 사랑할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만 하느님을 사랑합니다. 그 딸은 내가 책임집니다. 이 학생은 꼭 신부될 사람입니다. 내가 성모님께 부탁해서 이 학생과 결혼한 것보다 더 행복한 딸로 만들겠습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고 확고한 신념으로 하시는 말씀 그대로를 통역해 주었다. 그들은 신부님의 말씀을 반신반의하며 억지로 고맙다는 말을 남기고 돌아갔다. 신부님은 그날 저녁에 로사리오 기도가 끝난 다음 마음의 동요가 없지? 걱정 없지? 슬프지 않지? 하고 물어보셨다. 네. 하고 자신 있게 대답했다. 신부님은 나의 어깨를 툭 치시며 됐어요. 내일부터 여권 수속해서 로마로 가요. 하시고 자신 방으로 들어가셨다. 내 방으로 돌아온 나는 여러 가지 착잡한 생각에 잠이 오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막시밀리안 콜베 신부님을 모시고 일생을 살려고 했는데 뜻밖에도 여자가 뛰어들어 나와 신부님을 갈라놓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 전에 입었던 상처의 아픔이 되살아나는지 그 미찌코에 대해 증오심이 일기 시작했다. 동시에 어째서 나는 가는 곳마다 여자들이 이렇게 괴롭히는지 한탄하며 다른 사람들도 나와 같이 이런 공경을 겪고 신부가 됐나 하고 뜬 눈으로 밤을 세웠다. 나는 이튿날 일찍이 신부님 방에 가서 어제 밤부터 미찌코가 미운 생각이 들어 영성체를 할 수 없다고 했더니 그럼 영성체를 하지 말아요 성당으로 가시며 고백성사 보란 말씀을 하시지 않았다. 미사 중에 마음이 무척 괴로웠다. 며칠 동안 괴롭고 불안하고 초조한 생활을 했다. 신부님이 그만하면 고백성사 봐요 하시면서 완전한 준비로 고백성사를 보게 해주시니 하늘을 날 것만 같이 상쾌하고 가벼웠다. 일어서 나오려는데 신부님이 웃으시며 청명한 하늘에는 가끔 먹구름이 뒤덮여요 하셨다. 나는 일본에 간 지 2년 6개월 만에 다시 여자 때문에 생각지도 않았던 로마로 쫓겨가는 신세가 됐다. 신부님의 명령대로 부려부려 서둘러 여권 수속을 마치고 신부님을 따라 어느 해변가에 가서 늦 여름을 보냈다. 주야로 애석한 정이 가시지를 않았다. 어느 날 저녁 노을이 칠 무렵 신부님과 나는 나란히 파도치는 바다를 바라보면서 바위에 앉았다. 물결은 밀려와 바위에 부딪혀 하얀 물거품을 남기고 소리 없이 물러갔다. 신부님은 인자한 얼굴로 나를 쳐다보셨다. 물결은 저렇게 바위에 부딪히고 흔적도 없이 밀려갑니다. 하느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과 사랑도 바위와 같이 요지부동하게 꿋꿋하게 서 있다면 아무리 거센 유혹의 물결이 밀려와 부딪혀도 몇 천번을 부딪혀도 꼼짝하지 않을 것입니다. 흔적도 남기지 않고 밀려갈 거예요. 앞으로도 유혹의 물결은 수없이 밀어닥칠 것이나 이 모든 유혹의 파도를 막아내고 그 파도를 잠잠하게 가라앉히는 것은 오직 하느님을 굳게 믿고 하느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뿐입니다. 알아들었지요? 그 말씀은 내 마음에 힘있게 울려왔다. 나의 갈 길에 닥쳐올 고난과 유혹을 예상케 하는 말씀이라 짐작하고 네 하고 대답했다. 여권 비자가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나가사키에 돌아와 짐을 챙겨 떠나기로 했다. 지금은 비행기로 3일 이내로 로마에 도착하지만 그때만 해도 비행기가 없어 대개 40일 걸리는 배로 갔다. 나는 배로 가지 않고 기차로 가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가면 마지막이니 조선을 지나다 한 분밖에 없는 나의 형님을 잠깐 만나고 만주, 소련, 체코, 오스트리아를 통해 로마까지 가기로 한 것이다. 내가 나가사키 역을 나가니 뜻밖에도 미치코의 집안 식구들이 먼저 나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안 나오실 줄 생각했는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시는 신부님의 인삿말로 신부님이 연락하셨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신부님의 눈짓으로 나는 태연하게 그 집 식구들에게 인사하면서 고개를 푹 숙이고 어머니 옆에 서 있는 미치코를 쳐다봤다. 미련도 미움도 없는 담담한 심정으로 말이다. 그녀는 고개 숙인 채 내게 선물을 내밀었다. 나는 신부님의 얼굴을 먼저 쳐다보고 감사합니다 하고 받았으나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지 난처했다. 옆에 있던 친구가 내 손에서 빼서 기차 안 내 자리에 놓고 내려왔다. 그 친구는 현청 고등과에 근무하지만 타국에서의 외로움과 고통, 슬픔이 닥칠 때마다 나를 찾아오던 친구이다. 그가 외국행 여권을 서둘러 주어서 빨리 나올 수 있었다. 정이 많은 미치코의 어머니는 울먹이며 다시는 나오지 않는가요? 서양에서 죽을 때까지 사는가요? 하며 나를 쳐다보았다. 신부님이 나 대신 그렇다고 대답하시니 실망했다는 듯 힘없이 머리를 떨구었다. 미치코 아버지는 점잖게 신부 되는 것이 평생 소원이니 이왕이면 부디 이 옆에 계신 막시밀리안 신부님 같은 성인 신부님이 되십시오. 성인 신부만 된다면 사는 거야 서양이면 어떻고 동양이면 어떻습니까? 라고 하였다. 나는 고개를 45도로 구부리며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인사를 드렸더니 그분도 즐거운지 웃음을 띠며 나의 손을 덥석 잡고 힘있게 흔들었다. 환송객들에게 인사를 나누고 마지막으로 신부님과 평화의 친구를 하고 기차에 몸을 실었다. 차장으로 내다보니 모두 손을 흔들고 있었다. 끝까지 머리만 숙이고 있던 미치코도 고개를 들고 손을 높이 들고 있었으나 한 손으로는 자주 눈물을 닦고 있었다. 그들의 윤곽이 점점 뒤로 사라져갔다. 2년 8개월 만에 고국당 부산항에 발을 디뎠다. 모든 것이 새롭고 정다웠으나 누구 하나 나를 반가이 맞아주는 사람은 없었다. 다른 사람들은 서로 이름을 부르며 찾고 소리 지르며 반기는데 나는 외롭고 쓸쓸하게 경부선 객차에 몸을 실었다. 서울역에는 형님이 홈에서 기다리고 서 계셨다. 오래간만에 형님의 손을 잡으니 어느 때도 느껴보지 못한 정을 전신에 느낄 수 있었다. 그때 해와동 본당 주임으로 계시던 형님 집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그 이튿날 어머님을 찾아 뵙지도 못하고 서양길에 올랐다. 기차가 압록강 철교를 지나자 이 철교를 건너면 고국의 땅은 마지막이다. 내 고국 산천과 나를 낳으신 부모 형이 사는 고국 땅에서 멀리 멀리 떨어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기차가 북경을 향해 달리자 가도 가도 끝없는 옥수수밭과 인적 없는 벌판이 동서남북으로 가득히 펼쳐져 있었다. 만주의 맨 마지막 도시 만주리에 도착했다. 이 만주리역에서 구라파로 달리는 국제열차가 3주일에 한 번씩 밤에 도착했다가 밤에 출발한다. 나는 소규모의 소련시 호텔에 들었는데 시중 두는 사람은 러시아인이었다. 내가 조선 사람이라고 했더니 내 귀에다 입을 대고 일본 놈들 나쁘다고 속삭이고 내게 무척 친절하게 해주었다. 밤이 늦도록 그 아가씨와 그녀의 어머니와 나 세 사람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은 러시아어로 나는 폴란드어로 말을 해도 같은 슬라브 계통의 말이라 의사소통이 되었다. 모녀는 일본인이 경영하는 그 호텔에 일당 10전씩 받고 고용살이를 하고 있었는데 러시아에서는 억만장자의 기족이었으나 러시아 혁명으로 모든 것을 뺏기고 이런 생활을 한다면서 한숨 지었다. 그 모녀한테서 소련 여행시에 주의할 것을 배우고 소련을 지나는 동안에 필요한 식료품을 준비했다. 그들 말에 의하면 기차 식당은 너무 비싸서 일반 손님은 가지 않고 자기가 준비한 것을 먹는다고 했다. 그 어머니에게 돈을 주고 준비해달라고 했더니 딸하고 나가서 골고루 준비해왔다. 그의 아버지가 모는 쌍두마차를 타고 만주리역으로 국제열차를 타러 나갔다. 어머니와 딸도 같이 타고 갔다. 그 모녀가 짐을 내 자리에 갖다 놓고 나는 그 아버지와 마차에 앉은 채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일본 담배와 조선 담배 몇 갑을 그에게 주니 그는 몇 번이나 감사하며 부디 평안하고 즐겁게 내 조국을 지나가라면서 눈물을 글썽거렸다. 마부 노르스네도 기족이었던 그는 퍽 세련되고 순수한 인격의 향기를 풍겼다. 그동안에 그 부인은 기차 안에서 내 짐을 지키고 딸이 나를 데리러 뛰어왔다. 기차 내부 구조는 조선과 전혀 달랐다. 한쪽은 방이었고 한쪽으로는 사람이 왕래하는 통로가 있었다. 각 방마다 2층 침대가 두 개씩 양면에 있었고 방 가운데에는 테이블이 놓여 있었다. 좌측 위에 있는 침대가 내 자리라는 것을 그 딸한테 들었고 그 부인은 벌써 짐을 정리했다. 그들은 기차가 떠난 후 10분이 되면 러시아의 첫 역에 도착하고 거기서 짐을 조사하고 여행권과 기차표를 검열받는다고 설명해 주었다. 짐을 옮기는 사람에게만 맡기지 말고 꼭 따라다녀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도난당한다고 충고를 해 주었다. 그런 다음 딸이 먼저 내 목을 끌어안으며 뜨거운 키스를 내 양보래 하더니 이번에는 어머니가 달려들어 똑같은 키스를 했다. 나는 어리둥절했지만 그들의 순수한 인사 풍습인 것을 깨달았기에 당황하지 않고 고마운 정을 느꼈다. 나는 그들을 그냥 돌려보낼 수는 없어서 가방을 열고 아버지에게 주라고 여성년 한갑을 딸의 손에 쥐어주고 어머니에게는 큰 인단 한 병을 주고 딸에게는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멋진 거울을 주었다. 또 햄, 소시지, 과일, 빵 멍치를 집어주며 오늘 저녁에 식구가 모여 앉아 식사를 하세요. 나도 거기 참석합니다. 했더니 그들은 입을 한박같이 벌리며 사양치 않고 받아들었다. 출발한 지 10분 만에 달리던 기차가 멈추며 소련 사람들이 우르르 올라왔다. 나는 내 짐을 메고 가는 사람을 따라서 세간 겸 역사인 어느 집에 안내되었다. 여권을 제시했더니 일본 사람이냐고 물었다. 나는 로어로 여권은 일본 여권이지만 원래는 조선 사람이라고 했더니 세간 관리들과 그 주위 사람들의 눈이 동그레지며 조선 사람이 자기들 말을 어떻게 저렇게 정확하게 발음하느냐고 수근거렸다. 간단히 모든 것이 끝난 다음 기차로 돌아와 보니 나의 방에는 두 명의 청년과 한 명의 젊은 여성이 타고 있었다. 기차가 떠나자 이 세 사람들은 나를 놓고 저 사람 중국인 아니면 일본인 하며 소곤거렸다. 여자가 상당히 미남인데 우리나라 젊은이들은 저렇게 멋지지가 못해 라고 하자. 젊은이 중 하나가 너 첫눈에 반했구나 하며 여자를 골려댔다. 나는 못 들은 채 하고 차창 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그 여자는 계속해서 저 사람 상당히 교양있게 보이지? 장사꾼은 아니고 외교관도 아니고 무엇하는 사람인가 하며 궁금해했다. 만조리 호텔에서 러시아의 모녀와 지내는 동안에 쉬운 것은 로어로 의사 표시를 할 수 있었다. 나는 빙긋이 웃으며 로어로 그렇게도 궁금해요? 하며 그 여자를 바라봤더니 세 사람 다 깜짝 놀라며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조선 사람이고 당신들 같은 학생이요 했더니 그 두 청년이 신뢰했다면서 얼굴을 붉히며 내 손을 잡고 인사 겸 사과를 했다. 여자는 미남과 함께 여행을 하게 되어 영광이라며 악수를 청했다. 나는 속으로 러시아에는 그렇게도 미남이 없나? 나 같은 것을 미남이라고 하다니? 라고 생각했지만 추남이라는 말을 듣는 것보다는 훨씬 기분이 좋았다. 네 명은 즉시 친해졌다. 두 청년은 모스크바 육군사관학교 학생들이고 여자 역시 모스크바 대학의 여대생이었다. 우리 네 사람은 연령도 거의 비슷했다. 내 침대 밑에 여대생이 잤고 맞은편 마루 위 침대에는 사관학교 학생들이 잤다. 우리 네 사람은 젊음의 호흡이 서로 맞아 어울려 기탄 없이 말하고 농하고 통쾌하게 웃고 노래하며 춤추며 큰 괴짝 같은 기차 실내를 젊음의 기염으로 가득 채웠다. 우리뿐 아니라 옆방에 있는 영국인들도 복도로 몰려나와 미친 사람들처럼 소리도 버럭버럭 지르고 노래도 부르고 춤도 미칠듯이 추며 빙빙 돌아갔다. 가도 가도 끝없는 초원 산도 없고 물도 없고 인가도 없고 어디를 봐도 까마득한 지평선이 사방으로 보였다. 창조 이래 인간이 발을 디딘 일이 없는 원시 그대로의 광야였다. 때로는 이름 모를 동물들이 떼를 지어 그 넓은 초원을 시원하게 달려갔다. 며칠을 밤낮을 가리지 않고 달리던 국제 열차는 벼랑간 끝없는 바다 옆을 달렸다. 그 바다 옆은 역사도 인가도 아무것도 없는 초원이었으나 오직 들국화의 향기만이 끝없이 펼쳐져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이것이 그 유명한 바이칼 호수였다. 이름이 호수지 바다처럼 수평선에서 해가 뜨고 수평선에서 해가 지는 큰 호수였다. 물이 맑아 바닥이 훤히 들여다보였고 호수 주변에는 수목이 무성했다. 손님들은 모두 뛰어내려 미칠듯이 환성을 울리며 괴짝같은 기차 속의 생활에서 해방된 기쁨을 노렸다. 대자연에 도치된 황홀함 때문에 체면도 없고 부끄러움도 모르고 그저 즐겁기만 했다. 아무나 붙들고 노래 부르고 춤추고 소리질렀고 여자들에게는 한아름씩 들국화를 안기고 남자들은 모자에 볼품없이 꽃을 꽂았다. 우리 네 사람도 실컷 뛰고 춤추며 노래 부르고 호수에 손을 씻고 들국화를 한아름 꺾어들고 차에 오르니 답답하고 실증난 것이 가셨다. 하루는 두 남학생이 복도로 나가고 없을 때 그 여대생이 너는 나를 보고 느끼는 것이 없느냐고 물었는데 그녀의 눈이 빛났다. 나는 빙글에 웃으며 너는 동양적인 향치가 흐르는 아름다운 여성이다 라고 말했더니 그녀는 기뻐하며 두 손으로 나의 손을 잡았다. 역시 너는 멋지다. 너의 관찰력에는 탄복하지 않을 수 없다. 나의 혈관에는 동양 사람의 피가 흐르고 있다. 나의 조상은 탈탈 사람이다. 그들은 징기스칸이 구라파를 쳐들어왔을 때 전쟁에 참가했다가 그대로 러시아, 체코, 유고, 폴란드에 남아있던 탈탈 사람들의 후예이고 혼혈 아들이다. 핏줄은 서로 당긴다. 그녀는 나의 목을 꽉 끌어안으며 자신이 얼마나 나 같은 사람을 기다려왔는지 말했다. 그녀는 숨이 가빠지며 나의 이마에 나의 볼에 뜨겁고도 셀 수 없는 키스를 퍼부었다. 나는 내 목이 그 여자한테 잡힌 채 막시밀리안 신부님의 바위같이 굳은 믿음과 굳건한 사랑을 가지면 파도같이 밀려오는 유혹을 물리칠 수 있다 하시던 그 말씀을 되새겼으나 내 심중에는 격렬한 파도가 일고 있었다. 이성은 이 여자를 물리치려고 날카로운 칼을 갈고 육정은 그 여자를 놓지 않으려고 발을 동동 굴렀다. 그 여대생은 그 후부터 내가 준비해온 것으로 나와 자기의 식사를 준비했다. 때로는 네 사람이 같이 식사도 하며 서로 숨김없이 털어놓고 지냈다. 하루는 4시 앉아 커피를 마시는데 사관학교 학생 하나가 너희들 둘이 결혼하면 행복할 것이다 하며 웃었다. 그러자 한 학생이 박수를 쳤다. 그 여학생도 박수를 치며 깔깔거리고 웃고 나도 농담이라 생각하며 같이 박수를 쳤다. 그날부터는 내 아래 침대에서 자던 여학생은 밤에 자다가도 손을 위로 올려 나의 품을 더듬었다. 나는 잠꼬대하는 것처럼 몸을 그의 손이 닿지 않는 대로 피했다. 하루는 4시 앉아 농담을 하다 나도 모르게 폴란드 말을 했더니 폴란드 말을 하냐고 물었다. 그렇다고 했더니 여대생이 폴란드 말로 자기 할머니와 어머니가 폴란드 사람이라며 왈칵 달려들어 나를 끌어안았다. 두 사관학교 학생들도 나의 손을 잡으며 자기들은 폴란드 계통의 러시아인이라면서 무척 반가워했다. 그 후부터 우리 네 사람은 폴란드 말을 썼다. 하루는 그 사관학교 학생들이 로마로 가지 말고 모스크바 대학에서 공부하는 것이 어떠냐? 너만 좋다면 우리가 책임지고 입학과 학비와 졸업 후 취직까지 책임지겠다 했고 여대생은 자기 가정 이야기를 자세히 하면서 공부할 때까지 자기 집에 살고 졸업 후에는 같이 사는 것이 어떠냐고 제의했다. 세 사람은 내가 말도 하기 전에 박수를 치며 만세를 마구 불렀으나 나는 속으로 모스크바에 가서 따돌릴 생각을 하며 신중히 생각해서 결정해야지 장난이 아니고 농담도 아닌데 라고 대답했다. 그들은 나의 주장에 옳고 너무 어른스럽다고 했다. 모스크바에 가까워질수록 그 여대생은 조바심했고 차츰 이성을 잃어가고 정열적으로 나왔다. 나는 점점 위험을 느끼며 이 일을 얻지 않아 하고 걱정이 되었고 막시밀리안 신부님이 옆에 계시지 않는 것이 안쓰러웠다. 이 위험한 고비를 혼자 넘기기에는 내가 너무나 허약한 것을 깨달았다. 폴란드 말이 일본에서 나를 궁지에 몰아넣더니 기차 안에서도 나를 이렇게 위험천만하게 만들었다. 폴란드 말을 배운 것이 안쓰러웠다. 아무것도 들을 수 없고 말할 줄 몰랐다면 이런 화를 면했을 텐데 하며 한탄했다. 만조리역에서 기차를 탄 지 12일 만에 모스크바에 도착해서 메트로풀 호텔에 투숙했고 그 여대생과 남학생들과는 다음날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고 헤어졌다. 뜻밖에도 그 여대생은 자기 할머니와 같이 호텔로 나를 찾아와 며칠이고 자기 집에 와서 놀다 가라고 하면서 나중에는 생때를 썼다. 나는 이 두 여자를 어떻게 따돌릴까 궁리했다. 나는 두 여자에게 모스크바 구경을 시켜달라고 하며 일어섰다. 그녀들과 함께 러시아 혁명 박물관에 갔다. 이 박물관은 러시아 재정시대의 주교자 대성당으로 쓰였던 것으로 감시를 있던 자리에는 베드로 황제의 머리를 잘라 알코올 병에 담아 올려놨다. 이것을 보자 아주 기분이 나빴다. 다음에 레닌 뮤에 갔더니 작달만한 키에 군복을 입고 카이제이식 수염을 한 레닌이 미이라 같이 만들어져 유리관에 있었다. 참배자들은 그 유리관을 한 바퀴 돌아나왔는데 나는 돌아 나오며 속으로 대마귀가 죽었구나 하고 생각했다. 나는 피곤 때문인지 몸에 컨디션이 좋지 않다는 핑계로 호텔로 돌아왔다. 그 두 여자는 끈덕지게 호텔까지 따라와 자기 집으로 가자고 했으나 나는 내일 오전 중에 나를 데리러 오라고 하면서 그들을 돌려보냈는데 성공했다. 그들의 풍속대로 할머니는 나의 목을 안고 내 이마에 키스를 하며 내일 꼭 오겠다고 했고 여대생 바바라는 정열적으로 나의 이마와 양 볼에 뜨거운 키스를 퍼부으며 내일 만날 때까지 하기에 나는 그동안 행복하기를 하고 내보냈다. 기차 시간을 찾아보니 그날 밤 12시 3분에 오스트리아행 특급 열차가 있어 부랴부랴 짐을 챙겨서 중앙역으로 나갔다. 내 옆자리에는 중국 상해에서 런던으로 가시는 주교 한 분이 타고 계셨는데 나는 구세주를 만난 것 같은 심정으로 인사했더니 그 주교님도 기뻐하시며 내 손을 잡아주셨다. 나는 속으로 초조했다. 그 여대생이 추격이나 하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앞섰기 때문이다. 초조와 불안을 느끼는 중에 국제 열차는 체코와 오스트리아를 지나 이태리로 들어섰다.